2017년 4월 학력평가 16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명으로 구성된 철순의 가족입니다. 기억은 A에 의해서 니은은 B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서 우열관계가 분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구성원 중에서 기억과 니은이 발현되는 모든 사람을 다 표로 표시를 했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체제포다 A와 B의 상대량을 이야기를 했다라고 했네요. 여기에서는 라지 A의 상대량은 표현되지 않았다는 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감수 분열 시 성염색체 비불리가 1회에 일어난 정자 정자는 비불리가 일어났구나. 그 다음에 정상 난자가 수정이 돼서 철수가 태어났는데 철수 염색체 수는 47개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면 클라인펠터 중후군을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많은 기출에서 클라인펠터 중후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빠와 엄마가 있는데 자손을 낳을 거예요. 자손을 낳을 건데 형도 있고요. 누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철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기억이 발현된 게 엄마와 형이래요. 자, 이 상황에서 이제 기억에 대해서는 유전자 A, A스타를 함께 두고 있는 거죠. 엄마 같은 경우는 A스타, A스타입니다. A스타, A스타이고 그 다음에 아빠 같은 경우는 A스타가 없다고 할 수 있으니까 라지 A를 갖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성염색체인지 상염색체인지 아직은 몰라요. 그랬을 때 만약에 상염색체라고 한다면 라지 A, 라지 A를 갖는다라고 한다면 얘가 우성이기 때문에 이 자손들한테 우성, 우성이기 때문에 둘 다 동형접합이죠. 엄마와 아빠가 동형접합이라면 둘 중에 하나의 형질이 자손들한테 다 똑같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자손들의 형질이 형은 다르고 그 다음에 누나와 철수가 같다라는 얘기는 아, 아빠가 이형접합이구나라는 거 혹은 이형접합이 아니라고 한다면 얘가 X염색체에 존재하는구나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A스타가 없기 때문에 이형접합이 될 수가 없고요. 무조건 Y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억이라고 하는 거, 기억이라고 하는 대리 유전자는 우리 X염색체에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봤을 때 A와 A스타인 누나에서 발현이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아, 열성으로 발현을 하는구나라는 사실까지도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A스타Y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 A스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스타Y가 돼야 되는데 정상형이 됐다라고 한다면 아빠한테서 A를 받은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염색체수가 47개인 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결과 이렇게 A와 Y는 아빠가 준 것이고 상동염색체 비불리이기 때문에 1분열 비불리가 일어났겠구나. 그 다음에 A스타는 엄마가 줬겠구나. 이런 사실까지 알아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니은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니은 같은 경우는 아빠와 엄마 그리고 형과 누나 철수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누가 발현을 했냐면 아빠와 누나와 철수가 발현을 했답니다. 자, 아빠 같은 경우는 B, B스타를 가지고 있대요. B와 B스타, 남성이면서 지금 2형 접합이다라는 것은 그냥 뭐 생각할 필요도 없이 상염색체인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니은은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B와 B스타에서 발현을 했다. 잡종해서 발현을 했다라는 얘기는 아, 얘가 우성으로 발현을 하는구나 라는 사실까지 알려주는 겁니다. 자, 엄마 같은 경우는 B, B이면서 이제 발현을 하지 않았죠. 그러면 이때 우성이 누구냐면 B스타가 우성이겠구나라는 사실까지도 엄마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자, 아들로 갑니다. 아들은 정상형이니까 B, B가 될 거고요. 딸은 B와 B스타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철수가 될 건데 철수 같은 경우는 X염색체를 두 개를 갖는 거니까 자, 얘는 이제 상염색체는 정상형 B, B스타가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문제로 갑니다. 자, 기어 A는 A스타에 대해서 우성이다 그랬어요. A스타, A스타는 지금 열성으로 표현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성이다 라는 게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 철수의 형에서 니은의 유전자형 B, B이죠. 동형접합이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기역도 맞고 니은도 맞고 자, A가 형성이 될 때 A가 정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형성이 될 때 성염색체 비분리는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1분열 비분리죠. 감수 1분열 비분리이다. 그래서 틀린 것이 돼요. 그러면 기역과 니은이 정답이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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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